갈까요? 오늘 승리 너무 축하해! 오늘 친정팀의 복귀에서 첫 승인 첫 승인 친정팀이든 여자팀이든 친정팀이든 여자팀이든 친정팀이라서 고정팀을 못 들어서 자꾸 인사하는 건 어떤 거 같아? constructivist 살짝 내릴까? 우리 같이 활발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과연이처럼 YBK에 구하는 선수들이 앞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초반 선수들끼리 그리실 때 합성회 차에의 기억이 안 되어서 심지어 현재 현장은 도움받을 수 없는 지점 선수들이 한 명을 맞춰 patch 상점이 잘 맞았던 거 같아요 자 이번엔 다시 만나요. 이정차는 이정창이 난당하셨었는데요. 그때 그이 넣으셨다고 문의를 하셨는데 전혀 이정창이 너무 저렴한데 이정창은 타워가시라 다시 다시 이번에는 나는 이제 손을 놓을테니까 아 이렇게 두고 할까? 두고 할까? 이제 반말해서 가자 시작 안녕하세요. ABK 기업은행 이나연입니다. 8월 7일 무더운 여름날 저희 배구경이 있거든요. 인상공사랑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경기장에 직접 오셔서 응원해주세요. 나연 안녕 갈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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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